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3으로 오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경제 뉴스에서 가장 관심 있는 가장 뜨거운 뉴스는 쿠팡 잘 될 거다라는 기대는 있었습니다만 정말 잘 됐네요 일단 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주가 이런 걸 떠나서 모르겠어요 저희도 일종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감회가 있더라고요 오프닝 벨 행사 뉴욕 스탁 익체인지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두 번 들어가 봤거든요 맨허탄의 남쪽이죠 월스트리트의 입구에서 왼쪽 황소상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아주 오래된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그걸 주식시장이라고 했는데 트레이더들이 왔다 갔다 하고 중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곧 2층에 보면 이렇게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상장하는 기업들의 주주, 종업원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땡땡땡땡 치면 박수치고 그런 걸 한 거죠 오프닝 벨 세리머니를 했는데 당연히 김범석 이사회 의장, 강한승 대표, 박대준 대표, 거라버 아난드라는 CFO 이런 경영진들이 그 단상에 올랐습니다 특이한 것은 화상으로 고객과 배송 직원, 오픈마켓 셀러 등 쿠팡의 성장을 함께한 관계자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고향 나의 쿠팡 이야기라는 행사를 할 때 음식을 로켓 브러쉬로 주민한 사연을 응매한 고객도 불렀고 또 만 번째 쿠팡 친구 배송 직원이죠 만 번째 배송 직원인 김단아 씨 쿠팡 마켓플레이에서 입점한 반려동물 업체의 대표 이런 분들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축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쿠팡 주식이 공모가가 35달러로 책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어제 종가는 오늘 새벽에 마감된 어제 종가는 41.49%가 공모가 대비해서 오른 49.52달러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81%나 오른 네 그러니까 공모가가 35달러였는데 63.5달러였는데 이후로 쭉 빠져가지고 물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 이상 올랐는데 어쨌든 시초가 대비해서는 비교적 크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63.5달러로 시작해서 50달러 선을 내주면서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기준으로 보니까 97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1조 원 이렇게까지 해서 1000억 달러 고지를 위협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겁니다 또 서학겜이라고 불리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어쨌든 야 뉴욕스다익스티에 쿠팡 이거 좀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아침 공모가에 이 공모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기업 공개를 통해서 우리 돈으로 약 5조 2200억 정도를 조달했다 이런 건데요 이게 올해 뉴욕 증시에서 IPO를 한 기업 중에는 최고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쳤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쿠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차트를 보여주시면 쿠팡 사용액 증가초니까 이제 로드쇼라는 걸 해요 이렇게 IPO를 하기 전에 주요 경영자들이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 IR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가는 걸 로드쇼라고 하는데 거기서 미국 기관 투자가들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라는 전언이 있거든요 보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쿠팡에서 제시한 것 중에 쿠팡의 고객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사용액을 늘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면 2016년도에 쿠팡을 처음 이용한 고객이 있으면 이 고객은 1년차 대비해서 2년차에는 1.37, 3년차에는 1.8, 4년차에는 2.37, 5년차에 3.5고 일관대에 이렇게 쿠팡을 한 번 이용하게 되면 해가 가면 갈수록 그 고객들은 사용액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 이 지표를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예를 들면 JP모관 같은 데들도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쿠팡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투자 설명에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나서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을 2016년도에 이용하기 시작한 고객은 5년 뒤에 보니까 2020년 연간 구매 금액이 3.59배가 증가를 했고 2017년에 들어온 고객은 4년 후에 3.46배가 더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된다면 쿠팡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제시됐고요 그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 어쨌든 한국에서 영업을 합니다만 쿠팡의 이용자 수 증가 추이를 보시면 2018년도에 916만 명 그 다음에 2019년도 말에 1179만 명인데 2020년 말에 1485만 명 이거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매출도 거의 더블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게 아마 굉장히 쿠팡의 김범석 의장 입장에서는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코로나19라는 환경이 딱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때 딱 상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쿠팡에서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산 사람이 총 148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4800만 명이니까 국내 인터넷을 이용해 본 분들 중에 3분의 1가량은 쿠팡에서 물건을 샀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해 쿠팡에서 구매한 금액을 분기당 평균 보니까 256달러인데 이게 2018년에 161달러였으니까 2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85만 명 중에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켓 와우 멤버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멤버십이 470만 명이니까 전체 고객 중에 단골로 분류할 수 있는 고객이 32%였다라는 것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5조 정도를 조달을 했잖아요 증시에서 상장을 한다는 것은 그냥 거래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회사가 대중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금 조달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5조 이상의 실탄을 장전했는데 뭘 할 거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롯데마트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홈플러스 홈플러스 이런 걸 사는 거 아니냐 이베이 코리아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김범석 의장 측근들에 따르면 그런 거 관심 없다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데 돈을 어디다 쓸 거냐면 향후 몇 년 동안 전국의 한 7개 지역에 물류센터를 구축하는데 한 1조 원 이상 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켓프레시라고 신선식품 배달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이마트한테 밀린다 뭐 이런 습닷컴한테 밀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점유율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투자를 한다 이런 이제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마지막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업체들의 지난해 거래 금액인데요 네이버가 추정치긴 한데 한 25조 되고요 쿠팡이 21조 롯데온이라는 데가 7조 습닷컴이 3조 현대백화점 그룹이 3조 5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습닷컴이 3조 5천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쿠팡이 굉장히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이 열리면 여기에 이제 관련된 유통업체들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제는 사실 좀 부진했거든요 네이버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상장을 바라보는 유통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화제가 되는 거는 거의 집으로 가신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던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최대 주잖아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여기서 또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손정희의 부활이 쿠팡의 상장과 함께 예고되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롯데온이 생각보다 엄청 금액이 크네 글쎄 말이에요 저도 몰랐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2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얘기를 했고요 또 채권을 계속 사들인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네 이제 뭐 우리는 주로 FMC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회의만 주목을 합니다마는 대사용 너머에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뉴스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에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22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PPP라는 걸 만들어서 유동성을 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하고 똑같아요 정해진 금액을 채권을 사들이면 돈이 풀릴 거 아니에요 이걸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 속도를 내년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 내년 3월이면 1년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정도까지는 매입 속도를 늘린다 높인다는 거예요 속도를 높인다 속도를 더 높인다 규맥은 정해져 있지만 지금부터 유동성을 더 빨리 풀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이렇게 보니까 최근 들어서 유로존 장기물 국채 금리가 꽤 많이 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초에 마이너스 0.572%였거든요 보세요 지난 2월 말에 마이너스 0.227이에요 독일 국채는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2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 시비가 금리 많이 떴는데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2로 갔으니까 아직도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금리 꽤 많이 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채권 금리 뜨는 거를 우리가 자 그러면 대서양 건너 미국은 어떤가 이거예요 미국은 10년 미국 국채 금리가 얼마였더라 보니까 벌써 1.6이라며요 예를 들면 고점이 그럼 연준은 니네는 뭐 하는 거니 20일은 마이너스 금리도 이렇게 채권 금리 뜨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데 니네 FMC 니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 20위의 속내는 그런 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미국이 백신 접종 속도라는 이런 게 유럽보다 10배나 빠르다는데 그리고 지난 엊그저께 보니까 OECD에서 수정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6%대 간다는데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백신의 접종도 영국을 제외하면 굉장히 늦고 그러면 이게 격차가 떨어지겠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다고 보는 건데 이제는 이제 언제입니까? 17, 18일입니까? FMC에서 과연 ECB의 어떤 결정 같은 걸 볼 텐데 미국의 연준의 결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우려보다는 조금 기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정책 또 통화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2 관련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다음 주에 막 이어지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이든 행정부 그러면 정책이 뭐 경제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은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이력도 외교 안보위원회 이런 데서 주로 했고 부통령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겼던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동맹을 재건한다 그런 얘기들을 후보 시절부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한 1, 2주일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동맹과 그리고 중국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그런 일련의 일정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쿼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본 또 호주 인도 이런 데하고 이제 군사적 동맹을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 쿼드 플러스라고 한국도 여기 들어오라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 스컨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하고 쿼드 4개국 회원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12일 날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맹 이런 개념이에요? 쿼드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정이 우리 한국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만 신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는데 16, 17일 날 일본을 들른 이후에 17, 18일 한국을 와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트럼프 때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행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안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방점을 보세요 국무장관은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국방장관은 같이 오는 거예요 외교 안보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은 외교 안보적으로 일단 큰 획을 큰 다음에 그 안에서 경제 정책을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또 국방부 장관하고 2 플러스 2 회의를 갖게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교전의 클라이막스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제 열리는데 말씀드린 블링컨 장관하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누구를 만나냐 중국의 양재측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군 외교 쪽으로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2 플러스 2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 18, 19일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알라스카에서 만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라스카 왜 알라스칼까 여기가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데죠 밀도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한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나라의 정치인들을 수도라든지 뉴욕이라는 일이 팩돼 있는데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데 푸는 게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래서 아마 알라스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인구 밀도 높고 이런 감염의 우려가 훨씬 더 덜한 그 지역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새로 정부가 됐으면 본진인 DC 같은데 워싱턴 DC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알라스카에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슈가 제기될 렌지 중국이 더 강한 입장을 낼렌지 아니면 이 미중 간에 잘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요 의제는 역시 외교 안보 쪽의 의제들이 훨씬 더 강하게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와는 좀 다른 거죠 트럼프 때는 무역,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다면 아마 외교 안보 쪽의 이슈들이 다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라스카 테마주 사자는 분들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한저나 우리 김한이라는 분이 김 프로님이 요즘 TV 많이 나오셔서 아침마다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TV를 좀 많이 나오시는 모양이군요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 뭐 뭐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제 뭐 있어 뭐 이렇게 있고 대신 이제 내가 이제 원래 한국경제TV에서 앵커를 오래 했잖아 예전에 그래서 거기서 아마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론칭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8시 경제전쟁꾼이라고 그 사회를 보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뭐 반응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조금 다른 포맷으로 한국경제TV가 한다고 해서 같이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저 대표한테 보고 하시고 죄송합니다 외부활동 보고 오늘 오늘 8시요? 오늘 저녁 8시 한경에서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얼른 금요일에 오시는 분이죠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